기흥 발생률 증가 기흥 발생률 증가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류법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할 질환은 기흥이라는 질환인데요. 최근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한 기흥 발생률 증가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기흥이란 질환은 비교적 쉽게 옆에서 접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흥은 자연기흥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10대 후반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들 비교적 마르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 발생 확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와 치료를 통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흥이란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럼 흉막강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파란 화면을 흉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흉막과 붙어있는 벽측 흉막이라고 하는 곳과 이 폐에 붙어있는 장측 흉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이의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하고요. 이 폐는 풍선과 같아서 이곳에 공기가 차게 될 경우 폐는 줄어들려고 하는 탄성이 있고 흉벽은 바깥쪽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폐와 흉벽 사이가 떨어지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곳에 공기가 차게 되는 질환이 기흥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기흥의 분류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흥의 분류는 크게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자극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원발성 기흥, 1차성 기흥, 천연성 기흥이라고 하는 저절로 생기는 기흥이 있고요. 주로 흉막학, 기종성 기퍼가 터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특별한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성 기흥이라고 하는 생리기간에만 발생하는 기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발성 기흥, 2차성 기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속발성 기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염증성 기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결핵이나 악성종양, 사이코이드시스, 원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보통 유발이 됩니다. 전형적으로 50대 이상의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며 결핵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도 기흥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교통사고나 흉곽이 다쳤을 때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폐의 실질이 손상되면서 아까 말한 흉막강에 공기가 차는 기흥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외상성 기흥 같은 경우에는 손상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흉막강 안에 피가 고이는 혈흥이나 기관지와 흉막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기관지 흉막료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성 기흥은 흉막강 내에 단일 방향으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심장이 한쪽으로 밀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긴장성 기흥이라고 하는데요. 외상 이후에 갑작스러운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면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룰 자연성 기흥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특별한 발생 요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1년에 10만 명당 남자 7명, 여자 2명 정도로 남생에게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저희가 치료할 때는 환자분들 중에 10대 후반 환자분들 특히 키가 크고 마르고 수험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 시간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흥 발생률이 높은 유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연성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형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폐의 윗부분, 폐의 윗부분 폐첨부라고 하는 부분과 흉막 아래, 아까 말한 흉막강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생깁니다. 이거를 기낭이라고도 하고 기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곳이 터지면서 기흥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 가장 많은 경우는 흡연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 자연기흥의 환자의 90% 이상이 흡연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흡연 인구가 요즘 증가하면서 여성 환자나 청소년에도 기흥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비흡연자인 청소년에도 기흥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흥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력으로 아버지나 어머님의 기흥이 잦았다면 자녀분들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흥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의 증상은 보통 호흡곤란이나 흉통으로 대표되는데요. 흉통은 급성으로 기흥이 생긴 부위에 극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흥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상의 정도가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보다는 안정시에 흉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흡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흡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흉통과 호흡곤란이 같이 오면서 많이 놀라고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보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흥이 오기 쉬운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빠른 대처가 좀 더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흥의 치료와 재발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의 치료는 그 정도와 재발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치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재발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보통 자연기흥의 경우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재발율은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고요. 1년 안에 남성이 절반 정도 여성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재발합니다. 보통 기흥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 체형, 스트레스, 직업 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폐기포나 기낭이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발에 좀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기흥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관찰법, 산소공근법, 단순공기흡인법, 흉관사비법, 흉만육차술, 흉관경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단순관찰법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관찰하는 단순관찰법은 폐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15% 미만으로 공기가 차있는 환자들이고요. 자연적으로 내버려졌을 때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소공근법은 고농도 산소 투여를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기용환자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사용 가능하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공기흡인법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의인성 기흥환자, 병원시술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공기를 빨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흉관사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기흥으로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술이고요. 흉관을 삽입을 해서 공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 흉막유착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흉막을 폐와 붙이는 방법인데요. 보통 재발이 잦은 분들에게 혹은 폐의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 폐가 잘 붙지 않는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흉관경이라고 해서 흉관경을 통해서 폐의 기난과 기포를 절제하는 방법인데요. 쇠기꼴로 자른다고 해서 쇠기 절제술이라고도 하고요. 기흥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시술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산소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정도가 심하면 흉관 삽입, 기포가 보일 경우 절제술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와 재발 예방이 필요하겠는데요. 기흥의 경우 기포를 절제하는 절제술이 재발 확률을 줄여들긴 하지만 기포의 형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잦은 기흥 재발 환자나 기흥 고위험군의 환자는 추가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다른 원인에 의한 기흥인 경우에는 원인 치료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자연기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흥이 생기는 이유가 폐가 건조하고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작은 외부 충격이나 호흡에도 쉽게 찢어지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폐가 건조하다는 것은 호흡기의 점액 배출량이 떨어지고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수분이 부족하고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고 불면이나 스트레스 과다 등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조절이 이상이 될 경우에 체내의 진액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폐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폐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줘 기흥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와줘야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치료할 경우에 환자분마다 유형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가 마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을 감안해 소화기 기능을 도와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체중인 기흥 환자가 살이 찔 경우 확연히 재발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장장애 등으로 인해 혹은 체질적으로 살이 안 쪄 고민인 분들을 위해 한방치료의 장점을 살려 식욕 증가와 소화력 개선, 과도한 신진대사율, 항진 등을 조절해 기흥 재발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적인 부분의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과다나 수면부족 환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수험생, 특히 고지생들을 포함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 보통 입이 탄다, 피가 마른다, 몸속에 진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분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화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력하거나 힘들다기보다는 몸이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오후만 되면 빨리 지치고 얼굴에 열이 뜨는 증상이 나올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몸속에 진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흥을 포함하여 불면이나 소화장애, 신경성 장애 등이 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액고갈이 이루어진 경우 진액 보충을 통해 폐의 상태 개선 및 다른 부분의 개선을 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흥 치료를 했을 경우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생, 남성이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기흥 후 4차례 기흥 수술을 하셨고요. 위장기능이 좋지 않아서 체중이 많이 줄어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기흥이 2차례 이상 재발되어 오는 환자분 중에는 학생이거나 청소년기에 기흥을 앓은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빠르고 급격한 남학생들의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고 키가 큰 남학생일수록 발생과 재발의 비율은 높습니다. 이 사례자 역시 마르고 키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시작된 기흥이 재발되어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첫 기흥 당시 수술을 포함해서 기흥으로 총 4차례의 수술 치료를 받아오셨고요. 반복된 수술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체중이 줄어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기능을 보완해준 치료를 30% 정도, 기흥 재발 치료를 70% 정도로 맞춤 처방을 하였고요. 치료 3개월 정도부터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치료를 마친 6개월 이후부터 기흥 재발이 없이 회복된 체력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유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는데요. 94년생 역시 남성분이고요. 스트레스가 좀 과다하셨던 분입니다. 2년 전에 기흥 발생이 돼서 흉관 삽입과 흉망 유착수를 하셨고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흥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공고받으셨으나 수술 이후에도 지속된 통증으로 한방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그간 학업이나 입시 등 스트레스로 진액 소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교감신경 안정으로 스트레스 조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부족한 진액을 채우는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치료 2개월 차까지는 체력 호전이 조금 두드러졌고요. 차츰 흉통이 줄어들었으며 치료 6개월 차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기흥검사로 내원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 앞서 두 케이스와 다르게 속발성 기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발성 기흥은 타호흡기 질환과 함께 찾아온 기흥으로 역시 이런 경우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진액을 보충시키는 처방으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40, 50대 중후반은 호르몬 변화가 잦아지고 흉막의 건조함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 게 못지않게 기흥에 대한 경계가 조금 필요한 시기이고요. 예시의 환자분은 37년생 기흥과 폐기종, 폐섬유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셨던 분이고요. 이런 질환은 염증 문제가 가중돼서 폐와 기관지 내 염증 배출을 높이는 치료로 흉막의 건조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의 치료로 환자분은 많은 것이 변화하셨고요. 염증이 배출되고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기본적인 폐, 염증 증상 뿐만 아니라 치료의 본 목적이었던 기흥 재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1년이 넘는 동안 한 번의 기흥 재발 없이 안정된 치료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흥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 분류, 치료나 재발 방지 등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흥 환자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 기흥 발생률을 많이 올리는데 금연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기압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폐의 압력이 조절되면서 기흥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높은 고도의 비행기 혹은 심해에 들어가는 잠수부에서 기흥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기흥 발생이 얼마 되지 않은 환자가 높은 고도나 기압 차이가 많이 나는 비행기를 탑승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기흥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체중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이거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나 저체중 등이 문제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흥 환자분들은 일단 잘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흥 환자 같은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가고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것으로 드시고요.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환자분들 중에 혹은 시청자분들 중에 진액고갈이 심하게 만드는 강한 향신료나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매운 음식, 알코올 섭취, 그 다음에 한의사에게 검증되지 않는 민간 식품 중에 성질이 너무 강한 것들은 조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관악기나 이런 것들, 강하게 폐압력을 자극하는 것들은 좋지가 않고요. 보통 운동 같은 경우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으로 기흥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안정시에 기흥이 발생하긴 하지만 폐가 완전히 붓기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고요. 헬스와 같이 상체를 과도하게 비틀고 힘을 주는 운동 등을 자제하시는 편이 기흥의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기흥이라는 것은 누구나 옆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요. 생활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발률을 많이 떨어뜰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